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윤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서울 잠실구장과 부산 사직구장, 광주구장에서 시각장애인 현장 관람객을 위한 중계 음성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3개 구장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경기장 현장에서 소출력 FM 라디오 단말기를 무료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TV 중계방송 음성을 청취할 수 있어 보다 자세히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람객은 3개 구장 내 KBO 중계 음성지원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단말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6개 팀이 3개로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웰페어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올해로 첫 번째 도전자를 맞이한 드림팀은 이달 말일까지 북미 국가와 유럽, 일본 등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특히 근본 6개 연수팀들은 IT 발전에 따른 장애인 삶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글과 애플,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한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다음 달 개최되는 RI 코리아 재활대회에서 근본 연수에 대한 중간 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웰페어 뉴스로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3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3박 4일 동안 700여 명의 국내외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국내 유명 음악 멘토들이 함께 지내며 개인 레슨과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끝으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용훈 회장은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발달장애 아티스트를 위해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와 멘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절환한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전동식 휠체어 관련 17개 품목을 분류 정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목적지까지 도달 성공률, 주행 경로 안전거리 유지 성능, 비상 보호정지 기능 등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항목이 담겼습니다. 식약처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관련 총 17개 신설 품목을 우선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이번에 지정 공고하고 오는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규 품목으로 정식 지정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시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